자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다같이 예티 사냥을 갈겁니다. 일단 여기로 보여주세요. 예티 비상. 하늘 날 때 쓰는 그 비상 아님. 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.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GT발비에 새롭게 출간해 예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저희는 이제부터 여기에 위쪽으로 가야되요. 여기에 이제 예티가 살고 있거든요. 겨울반대면 찾아온다는 수수께끼의 괴물 예티의 키는 무려 3m 몸무기는 3.5톤 그의 악력은 무려 50톤이다. 저희 제작진들은 잡을 수 있을까요? 어 솔직히 이쪽에 태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번 해봐야죠 자 여러분들 지금 왼쪽 위에 뭔가 떴어요 칠리아드 황무지를 탐험해서 미지의 생명체에 대한 단서를 찾으세요 예티의 흔적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? 물쪽에 있다고요? 자 지오디오님을 따라서 가봅시다 이쪽으로 건너든다고요?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와 진짜 차갑네 바이바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세상에다 여러분들 여기 사슴 시체가 있습니다 온라인의 사슴 시체라니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얼어 죽은 사슴을 발견했는데 뭔가 발톱 자국이 있어요 이거는 100% 곰입니다 단서 하나를 발견했고요 다음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허? 오 마이 갓 이쪽에 보시면 마네킹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누가 보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소각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장소로 갑시다 오 마이 갓 갓 땜잇잇 홀리스 이쪽에 부서진 자동차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퀴가 4개가 다 뽑혔고 차가 뒤집어졌어요 저쪽으로 갑시다 저기인가? 저기에요 저기? 갓 이 쪽에 부서는 피 묻은 셔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차는 단서 아니죠 이거 여러분들 마지막 하나 맞고요 아니 근데 예티가 멸종 위계종 아니야? 얘를 죽이면 안되잖아 얘를 데리고 로산 투토로 데려가야 돼 학계의 발표를 해야 된다고 여기에요 마지막 여러분들 이쪽에 텐트랑 헬멧 침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 오오오오오오오 vanish 그렌든 예티를 어 이거 문을 문을 열어 예티가 문을 연다고 아오 저희 다같이 걸어서 도시로 갑시다 예티 폴카드 끝 자 도시로 나갑니다 도시로 어 예티 사라진다 바이바이 여기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않을까요 예티 못 잡았는데 아니 혹시 지금 놓치면 다음날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죠 아니 예티가 쐈다 이런 젠장 오마이갓 이런 예티가 무려 두 마리 다 있어 에잇 잡아 이런 대상이 말도 안 돼 GT에 빠지면 예티가 있다니 에잇 됐어 잡았어요 예티 잡기 클리어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예티 복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온 김에 잠시 눈싸움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전투 시작 전투 시작 오마이갓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아니 여러분들 가만있어봐 날 쓰면 어떡해 재밌게 해 잘 coat 비ving 도 rifle 하고 해야 될 행복해 입니다 그 인서 그걸 力 하 배낮 하